오케이 뺏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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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6명 들어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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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의 승진 멋있다 오케이 하나 들어 하나 와 나이스 와 아깝다 씨네 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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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더 공대가 파워가 올라갔다 아 그러게 나 팔찌도 100만골어치 돌려가지고 11포 맞추고 왔어 100만골? 어 이거 좀 달달해 보이긴 하다 아니 서림이형은 제거랑 팔찌 아예 똑같은데요? 야 너랑 가진도 똑같아 어 맞네 맞네 똑같네 우리 그 팀 만든 거 그 약간 한 맞출 겸 준비해볼래? 아 좀 진지하게 연습할 겸 그리고 어제 쇼케이스 다들 내용 보셨잖아요 어 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절망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건 결국 어쩌면 사과문일 수 있어요 그죠? 사과문 난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 그래도 카민인데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아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다 빼야되지 않을까 나도 한 7일에서 9일? 진짜 빡세게 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화면 있잖아요 트로피 트로피 딱 그러니까 10등 안에만 딱 드는 트로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트로피 받으면 각방 20만원 주신다고 합니다 이야 와 아 그리고 저희 보시면 이제 20만골 편림 나오잖아요 아 네 12월 31일 밤 12시까지 20만골 편림 먼저 드시는 분 100만원 원 원하신답니다 100만원? 1630 이상에서 나오니까 이다 형이 캐릭 많으니까 유리하다고? 아 저 형 운빨 없어서 괜찮아 운빨 좋았으면 날개 첫 주에 먹었지 아 난 지금 없지만 아 맞다 맘찌도 날개 먹었더라고 아 요새 날개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그치 날개 없는 애가 날개 얘기를 꺼내는 게 이게 맞는거지 아이 죄송합니다 고치 옛날 같았으면 곤장 맞았지 지금 구경하고 가시죠 아이고 날개 안 통화자 아 화면을 보러갑니다 아 화면 아 아 진짜 저거 가지고 싶었는데 이거 좀 이쁜데?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하다가 마지막에 아 시험 앞에 어땠어요 마지막에 나 여섯 번 봤어요 여섯 번 레이드 나올 때마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뭔가 그 뽕이 차오르던데 그랬다고 합니다 아 아 선생님 이거 버피 여기서 쓰고 가는 게 좋나요 선생님? 이거 여기서 그냥 각성 각인으로 바꾸고 쓰고 가시면 됩니다 아 각성 각인으로 아 아 저런게 9000원에 들어가서 쓰는 중 아 괜찮은 괜찮은 나도 상관없음 눈맹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넣고 나이스 도바이 뭐야 아 씨 안 맞았어 와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번보다 한 20초 빠른 거 같은데? 아 포식자라서 더 잘 느끼겠다 어 난 폭주가 있으니까 야 야 야 야 야 아니 왜 소극적이야 오늘은 난가 인정이긴 해 아니 이거 알고보니까 서린이 형이 팔찌 벗고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 맞네 서린이 형 팔찌 때문 아니야? 말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아이씨 나는 한 살키도 아니야 사키도 두개 나 흰구 있다 흰구 내가 먹어야지 아 말을 왜 이렇게 말해놔 아 말을 왜 이렇게 말해놔 깜짝이야 가보자 들어가 있어요 아리 아드로피 프리안도라이 맞나 13호 와 13호? 아 근데 이거 얘기면 안 돼 이거 하기가 왜 노프리야 뭐야 영질이야 이거 뭐야 아 아 야 빨리 지내 빨리 지내 야 야 안 들어갔다 야 와 야 야 야 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나만 때리고 넘어가고 때리고 넘어가서 아 수박 퍼스 얼마씩 떠요? 98,500,000,000씩 이렇게 뜨지? 아 그 와중에 적응하는데 제법은 맛있죠?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틀린다 너의 욕심이 부패하고 제발 제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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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억 됐다 됐다 와 비를 넣을 시간이 없다 시간이 뭐 아드 먹었어도 별로였겠다 설렘 형 그 오늘 막내가 끝나고 다시 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?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즐겁네요 뭐 데미지 숫자 뜨는 거는 좀 별로긴 한데 바로 욕내고 어 이제 이녀가 있어? 어 이제 이녀가 있어? 어 어 어 아 아 아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게 지금 그거죠? 틀린 실력 응 우리가 지금 딜이 좋아가지고 와 쓰리러졌는데 제발 열 줄만 하이스 카운트 하이스 치마 치마 아 아 아 근데 솔직히 방금은 조니나브라기보다 조토였음 서림이 좀 쎄졌어 어디서 나온 용기일까? 아니 광기 바꿔서 그런가? 용기가 아니라 광기야 진짜 지금 아 아 진짜 이번엔 카멘 시네마틱 나온 기념으로 여기서도 좀 치죠 역시 복귀탈 이야 상관문이 진짜예요 상관문은 못 먹을 거 같은데 일상관문은 지금 데이터 박살났어 조니님 때문에 더 박살내버려야겠다 이거 아 진짜 근데 너무 재밌겠다 우리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체력관리만 잘하자 그리고 그것도 중요해 깨고 나서도 무슨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 항상 유종의 미 오케이 아 뺏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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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용맹 들어가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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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김사의 승진 멋있다 오케이 하나 들어 하나 와 나이스 하나 야 피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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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해 조심해 피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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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도 방심리은 방심리은 오케이 방심리은 오케이 게임 감사한다 그냥 갔다 바로 올려주면 될 때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흥분도 와 아트 다 써버렸네 야 어차피 막판에 아드 쓸 타이밍도 잘 안 나오더라 이거 딜컷 하나요 어떡하시나요 그냥 밀어 그냥 아트 버블 넣어 아트 버블 넣어 아트 버블 아트 버블 아아 빠졌는데 계속 빠졌어 리트드 가자 원격 두개 삑났어 리트드 가자 아 진짜 나왔다 나왔다 리트드 가자 야 무력이 남아 야 이거 죽여야 돼 여기서 죽여야 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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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락 끄지마 스크락 끄지마 스크락 끄지마 죽여 퇴츠 퇴츠 퇴츠다 퇴츠다 퇴츠 이 판 야무지게 넣었어 얘 너무 빠르긴 해 이야 퇴츠다 와 왜 안 나와 나 진짜 이야 쩐다 쩐 본인이 멋있다 구 구편한 기둥이 되었군요 든든하다 그러고 보니 수바 형 선짱님 머리 칭찬해 주셨음 아 맞다 선짱 형 이번에 머리 너무 이뻐요 형 아 이거 여성들 하는 세팅펌 한번 했어 아니 형 머리 보니깐 간만에 곡성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 어 이거 칭찬이야 뭐야 널 놔 칭찬이라고 했잖아 퀵퀴 야 우리 내년 카즈로스 때는 볼만 하겠다 또 우리 다 이제 추월까지 하고 스펙도 다 올라가잖아 우리는 이번 카멘 최선을 다 하면서 카즈로스까지 생각하는 어떤 팀워크 구성 아예 그냥ers bleeding 와 존너 빨리 끝났다 그러니까 엄청 잘하네 아니 뭐야? 안감각이 돌아왔는데? 왔더림이 치는 거 엄청난데? 야 박서림 제보 들어온다. 서림이 갑자기 옛날 영웅 박서림 재림 중이라고 하는데? 어? 명언 하나 가자. 여러분! 지옥길 있다면! 피의 속으로 이르세요. 광기 하니까 비기가 지옥길이었어. 서림이 형 근데 예전에는 해달라고 하면 네이버에 막 명언 검색하시더만 요즘엔 검색 안 하시나요? 본인 이제 뭐 올라왔다 이거야. 가자! 빨리! 아이소! 깔끔하다 깔끔해. 아 이거 광고를 못 좋아해요. 내가 모르고 써버렸어. 여기는 주압 너무 좋아. 어 여긴 너무 좋아. 저희도 좋아요. 저희도 좋아요. 막이머지를 사야 하는데 여긴. 아 맞아 습관처럼 쓰는 거. 서림이 표정 봐. 지금 달라졌잖아. 지금 원래 그냥 거의 말티즈였는데 지금 사람 됐잖아 지금. 셋이요. 예. 완벽해. 기밀까지 기밀까지 하잖아. 서림이 지금. 아니 진짜 조용 좀 해. 아 야 둘 다 멋있어. 멋있어서 한 거냐. 입숭패져 이제. 당연한 거야 이건. 영웅으로서. 저 무력 승리 다 박았네 진짜. 어? 서림아. 힘 봉인 풀어도 돼 이제. 눈치 보지 마. 알았어. 너 혼자 놀 수 있잖아. 형 이거 무력은 전이나보의 무대야. 이거 내가 나되면 안 돼. 아니야 아니야.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. 보여줘. 진짜 누가 보면 서림이 한 후 칭찬 미션이 있는지 알겠어. 키키. 근데 솔직히 비기 할 때보다 훨씬 편해 보인다 야. 훨씬 낫지 서름아? 훨씬 편해. 어. 약간 저기 기복이 없어서 좋아. 어 그러니까 이게 기복이 없는 게 제일 커. 왜냐면 이게 기복이 있는 애들 많으면 우리 트라이알때마다 자꾸 달라진다고. 나도 그렇고 선장형도 있어서 데이터가 필요한 클래스가 있으니까 기복이 있으면 안 돼. 지금 여기는 그렇다 쳐도 이제 저런 어떤 유틸적인 부분은 이제 서포트 분들이 다 해줘야 돼. 딜러는 딱 딜만 넣을 수 있게. 서포트는 서포트 잘하고. 망치형은 카운터 해줘요. 해줘. 최대한 해보게. 형은 잘하니께. 나이스 나이스. 망치형이 있을 때는 전 몰랐어요. 응 망치형이 있을 때는 쓸 일이 없죠. 난 스킬을 아껴서 딜을 해야겠다는 애였는데 이번엔 진짜 팀을 위해서 기믹을 한다는 망치형의 마음이 느껴졌어. 뒤에 긴 자리에서 느꼈다. 연희님 조용히 효과 넣고 있어. 연희님 사이렌 세팅 아직 안 됐습니까? 될 거예요. 아 예예예 기대하겠습니다. 그것도 괜찮다. 야 우리 카멘 때 출발할 때 저거 하고 출발하는 거야. 야 좋다. 우리 구호도 하나 정해야 될 듯? 우리 존이니까 정해오죠. 네? 아 왜요? 아 영국에서 해. 원래 말한 사람이. 그건 맞지. 야 애스터가 만드는 구호? 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. 아 수고하셨습니다.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be adequ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